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시장의 수출을 확대해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2050년에는 항공우주기업 중 글로벌 톱세븐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세계 시장 수출 확대로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섭니다. 카이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카이 2050 비전을 바탕으로 한 3개년 경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를 2050년 매출 40조 원 달성과 글로벌 톱세븐 항공우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카이의 기존 사업을 6대 대형 미래 사업으로 재정비합니다. 6대 사업은 차세대 무기체계와 수송기, 차세대 고기동 헬기와 민군 겸용 미래 항공기, 독자 위성 플랫폼과 위성 서비스, 우주탐사와 모빌리티 등입니다. 특히 차세대 무기체계로 꼽히는 6세대 전투기 시장 진출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기술력 향상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강 사장은 이 같은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사장은 올해 카이의 목표 매출은 3조 8천억 원, 수주는 4조 5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카이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와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전 투기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예정돼 있는 말레이시아의 2차 수주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이집트 등 현재 계약을 논의 중인 국가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수주 목표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처럼 카이가 올 상반기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수주량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으로 자리매김할지 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